지금 이 순간 이뤄지지 못한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만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리라 애가게 찾던 철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대신 대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06학번 하양인대 성악과를 졸업한 국내 유일의 16년지기 절친 크로스오버 그룹 유슬기 백인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양대를 졸업하고 열심히 노래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입학식에 또 2023년도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이 입학식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생기고 참 감회가 새로운데 우선 학교를 굉장히 오랜만에 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습니다. 저희도 신입생 때 그쪽에 앉아서 이런 무대를 바라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무대에 서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떨립니다. 원래 웬만한 공연으로 이제 안 떨리는데 이렇게 또 한양대 학생 신입생들을 맞이해서 굉장히 떨리는데 저희가 그 다음 무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한양대의 건학 이념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희가 팬텀 싱어라는 방송에서 불렀던 위대한 사랑 그란데모레 불러드리면서 저희가 축하 공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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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